인생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불행해지는 방법 중 하나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가장 허망하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바꿀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감정적인 사람을 대하기 어려운 분들, 상사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분들,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이라는 책입니다. 김경일 작가님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인지심리학자이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여러 저서와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죠? 이분은 그래서 언제부턴가 인지심리학이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께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인지심리학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해주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들으니 감이 조금 오시나요? 이분 말씀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불행해지는 방법 중 하나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생을 가장 허망하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는 바꿀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꿀 수 없는 것은 빨리 받아들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바꿔서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른 실천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정말 순식간에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흥미롭기도 했고요. 여러분에게도 이 책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매우 짧은 시간에 해결해줄지도 모르니까 한번 관심있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쉽게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법 얼마 전에 친한 친구와 저녁 약속이 있어서 그 친구 회사 앞에서 만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앞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어떤 사람을 보고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넘어질 뻔한 거예요. 마치 공포 영화에서 괴물이나 귀신이 튀어나온 걸 보고 공포에 질렸을 때의 표정이었어요. 앞에 오던 사람은 바로 그 회사 상무님이었습니다. 바로 앞도 아니고 30미터 전방에 있는 상무님을 보고 그렇게 놀란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화에서 주변은 뿌옇게 사라지고 오로지 한 사람에게만 포커싱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상무님을 보면 주변이 그렇게 변하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고 힘들대요. 그 친구는 꽤 영리하고 명석한데도 상무님 앞에만 서면 실어증에 걸린 듯 말이 안 나온답니다. 이 친구가 심리학자인 제게 심각하게 고민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무님 앞에서 대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녹음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고 도움을 받고 싶었던 친구는 상황을 들려주기 위해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친구 상태가 심각하긴 했습니다. 상무님 기회가는 농담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전교 3등으로 졸업할 정도로 명석한 그 친구는 외모도 준수하고 인성도 좋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말도 잘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상무님 앞에서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정도로 심각하진 않지만 상사 앞에서 좀 긴장을 하긴 합니다. 왠지 모르게 내 존재가 작아지는 것 같고 내 말과 행동이 다 틀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꽤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사 앞에서 작아지지 않고 당당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긴장시키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 자신을 크게 만들어 보세요. 동물들이 포식자 앞에서 자기 몸을 부풀려 위협을 하듯이 커다란 몸짓을 해보는 겁니다. 장난스럽고 원시적인 행동 같은가요? 하지만 이 행동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감각은 생각을 좌우합니다. 우리 생각이 중추는 우리 신체기관 중에 어디일까요? 당연히 뇌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뇌가 생각을 해요. 손이 생각을 하지 않죠. 허벅지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진리에 도전을 했던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손바닥도 생각해. 엉덩이도 생각을 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장난스러운 말이 상사 앞에 서면 작아지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이론이 됩니다. 모든 언어에 이런 표현이 실제로 있어요. 나 손 씻었어. 여기다 대고 그래 그럼 수건 줄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관용 표현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모든 언어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야. 사실 가슴이 따뜻한 건 병이에요. 고혈 증세가 있다는 거니까요. 가슴이 따뜻하다는 말은 착하고 인정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친구는 나랑 참 가까운 사람이야. 여, 걔 LA에 살잖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역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거고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온도, 질감 등 물리적 상황에 빗대어 은유를 하고 나는데 이 은유법은 모든 언어에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이 생각을 좌우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리적 환경이 생각에 영향을 끼침으로 신체를 커다랗게 하면 자신감이 커집니다. 이를 체화된 인지 현상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이런 연구가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10년 전부터는 많은 연구자들이 실험을 했고 그 결과가 안정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건 실험을 할 때마다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면접관 10명이 1층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실험 진행자가 5명에게는 뜨거운 커피가 담긴 컵을, 나머지 5명에게는 차가운 콜라가 담긴 컵을 줍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면접장으로 가는 동안 5명은 손이 따뜻해지고 나머지 5명은 손이 차가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면접관은 같은 지원자를 평가합니다.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따뜻한 컵을 들고 올라간 사람들은 같은 지원자를 조금 더 따뜻하게 평가합니다.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차가운 컵을 들고 올라간 사람들은 더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예전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가설이었는데 나라, 문화, 연령을 막론하고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도록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사람의 인사서류를 한 명에게는 무거운 보드판 위에 올려서 주고 다른 한 명에게는 가벼운 종이 폴더에 끼워서 주었습니다. 무거운 보드판 위에 올린 인사서류를 본 사람은 그 사람이 신중한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한편 가벼운 종이 폴더에 있는 서류를 읽은 사람은 이 사람이 좀 가벼울 것 같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사실입니다. 노련한 백화점 판매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고객이 직접 물건을 만지게 합니다. 물건을 만지고 나면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뛰어오르거든요. 저는 만진다를 연이 닿는다로 연결시키며 최고의 기량에 발휘하는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는 수입 자동차 딜러로 우리나라 판매왕 시비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추운 겨울 아침 동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출근하자마자 헤어드라이어를 챙깁니다. 그러고는 영하의 날씨에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해 헤어드라이어로 차 문손잡이를 사람의 체온 정도로 덮여 놓습니다. 차를 보러 온 고객은 차 문을 열 때 사람의 손을 잡는 듯한 느낌을 받겠죠. 그러면 고객은 따뜻한 감촉을 느끼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의 신체 상태와 자기의 생각을 균일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권력을 가진 느낌이나 권력이 없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밝혀낸 연구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이미 커디 교수의 파워 포징 연구입니다. 한동안 연구 결과의 진정성에 관해 논란이 있었지만 심리적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들의 자세를 보세요. 회의할 때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부장입니까? 대리입니까? 부장이죠. 그럼 다음 사진을 보죠. 이 두 사람의 자세를 보세요.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은 신입사원이겠죠? 직급이 낮은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몇 분 동안 실험군은 직위가 높은 사람의 자세를 취하고 대조군은 직위가 낮은 사람의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자신이 취한 자세가 그 다음 행동에 영향을 끼쳐 행동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특정 자세를 취했던 학생들과 게임을 합니다. 모든 게임에는 리스크가 있죠. 고위험 게임에 참여하려면 20%의 확률로 100만원을 따고 80%의 확률로 20만원을 잃는 조건으로 베팅해야 합니다. 90%의 확률로 50,000원을 따고 10%의 확률로 20,000원을 잃는 게임도 소개합니다. 이 게임은 수익은 낮지만 안전한 저위험 게임이죠. 그런데 직위가 높은 사람의 거만한 자세를 취했던 실험 참가자들은 게임을 할 때 모험적이고 위험선호적으로 변했습니다. 직위가 낮은 사람의 소심한 자세를 취했던 참가자들은 안전한 게임을 선택하고 위험, 기피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실험 참가자들의 신체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의 반응에 분비되는 물질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르티솔은 곧 스트레스와 직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코르티솔 분비가 많아지죠. 직위가 높은 사람의 자세를 취한 참가자들의 코르티솔 분비는 어땠을까요? 코르티솔 분비량이 적었습니다. 반면 직위가 낮은 사람의 자세를 취한 참가자들은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코르티솔 분비량이 많아졌죠. 이제 상사 앞에서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분들은 상사를 만나기 전에 이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당당하고 거만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어깨를 펴고 가슴을 넓히고 호흡도 크게 하고 목소리도 자신있게 내봅니다. 이 사소한 변화가 호르몬을 바꿔서 자신감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면접 보러 가기 전,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전에도 시도해보세요. 10분에서 15분 동안 당당한 자세를 취하면 어렵고 두려운 사람 앞에서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을 적어도 초반부 1, 2분 동안은 막을 수 있습니다. 초반에 밀리지 않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몸과 정신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의 방향으로 정신이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행복하니까 웃는다.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몸과 정신은 서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적극적이고 힘있는 자세를 취하고 나면 마음도 커지고 힘이 생길 겁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제 영어 발음을 들어보신 분들은 상상조차 못하시겠지만 제가 미국 유학생활을 6년 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떠나 낯선 환경에서 외국인들 틈에서 학교를 다니는 유학생들의 각오는 비장합니다. 때때로 한국이 그립기도 하고요. 사무치게 그립다는 게 어떤 건지 몸으로 이해하게 되죠.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떡볶이 한 접시 먹는 장면만 나와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유학을 떠나는지 아세요?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게 공부하면 모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면 갑자기 비장해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는 좀 놀기도 했는데 유학 가니까 어차피 할 일도 없어서 죽어라고 공부만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도서관에 나와서 공부하고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공부를 했어요. 우리나라 지도 교수님이면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하네. 대견해. 그런데 유학 시절 제 지도 교수님은 그런 저를 보면서 걱정이 됐는지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일, 네가 미국 땅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내는 이 오늘 하루하루도 네 인생에서 마땅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날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다는 표현도 그때 몸으로 느꼈죠. 그리고 지도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빨리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푹 자도록 해. 그렇게 3일 정도 지내다가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세요? 행복해지려고요. 직장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하세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이 행복의 기원이란 책을 쓰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 책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았어요.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는데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요. 행복은 도구예요. 행복이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나 생을 마감하는 어느 순간에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에도 마땅히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행복은 달려가면서 인고해야 하는 그래서 끝내 어느 순간에 만나야 하는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소소하게 느껴야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그 지점이 오는지도 모르는데 행복이라는 걸 멀리 밀어냅니다. 행복은 늘 저기 어딘가 멀리 있어요. 20년, 30년쯤 행복하지 않고 고통을 참아가며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 그날이 올 거라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은국 교수님은 그 생각이 너무 어리석다고 말했고 제 지도 교수였던 아트마크먼 교수님도 제 행동을 보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물론 오늘을 쾌락만 탐닉하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먼 미래 기약도 없이 뜬구름 같은 행복을 위해 오늘 하루를 지나치게 고통스럽게 살고 인고의 세월을 참아내면 어느 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명백한 착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선 아마도 몇 년만 참으면 분명 지금보다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맴돌고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3년을 잘 참으면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에 취직해 10년 동안 돈을 아끼고 모으면 집을 장만할 수 있고 직장에서 보기 싫은 사람도 잘 참고 견디면 언젠가 그만한 보상이 오는 것 아니냐고 실제로 그런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봤다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행복보다는 작은 행복 여러 번이 훨씬 중요합니다.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훨씬 오래 생존한다고도 하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물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오래 살아남아야 내 후손도 남기고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에서 멸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존이 길어지는 게 결국은 인류의 생존에도 기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건 크게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종 전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어떻게 수명을 연장시키는 걸까요? 가슴 벅찬 감동적인 행복 한두 번이 인간을 오래 살게 할까요? 연구를 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이름 아래 행복 연구를 주도한 심리학자 에드디너 교수가 강조하는 행복의 법칙입니다. 100점짜리 행복을 열흘에 한 번 느끼는 사람과 10점짜리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행복의 총합은 둘 다 100점이니 둘 다 똑같이 행복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총합은 같아도 10점짜리 행복을 매일매일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실제로 행복의 총량은 0에 수렴합니다. 다음 표에서 X축은 하루하루를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좋았던 날도 있고 우울했던 날도 있고 괜찮은 날도 있습니다. 다시 힘든 날, 좋았던 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0에 수렴하죠. 거의 예외 없이 기분으로서의 행복은 장기적으로는 0에 수렴합니다. 들쑥날쑥하니까요. 365일 즐거운 사람을 가리켜 조증 환자라고 해요. 365일 내내 기분이 가라앉아 있으면 우울증 환자죠. 감정이 극단적이지 않고 안정적인 사람들은 총량이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의 크기가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쑥 내려오면 행복의 크기가 크더라도 빈도는 한 번입니다. 그런데 좀 방정마저 보이지만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수없이 반복하면 어떨까요? 행복이 많아지는 거예요. 행복을 자주 느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사람에게 훨씬 좋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한 번에 느끼는 행복의 크기가 가장 컸던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였나요? 보통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우리로서는 범접할 수도 없는 크고 화려한 행복감을 느끼긴 했지만 그 빈도는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거대한 행복감을 느끼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너무 큰 행복은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어둡고 긴 터널 속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작은 행복이 여러 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행복을 여러 번 누리는 건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한테 알사탕을 주는 친구가 10명 있으면 나의 행복 빈도수는 10번 이상이 되겠죠? 나한테 1억 원을 흔쾌히 내어주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으면 행복의 크기는 커지지만 빈도는 적어져요. 알사탕 한 개 줄 능력밖에 없는 친구라도 10명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복에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니 인간관계도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한테 큰 것을 주지 못하더라도 작은 것을 기꺼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 것 주변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를 계속 하던 중에 더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과 창의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작은 행복을 주는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살고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장기나 오목이나 바둑을 둔 적이 있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둘 때는 좋은 수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의 한 수가 진짜 잘 생각날 때가 있어요. 바로 훈수 둘 때입니다. 훈수가 뭔가요? 바둑을 내가 두는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나가다가 야 여기다 두면 되잖아 라고 건넨 한마디가 신의 한 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관계주의가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의적인 것 좀 갖고 와봐 이러면 못 가져오는데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줘 라고 하면 그때 어마어마하게 창의적으로 변합니다. 심지어는 서로 밀접한 사이가 아닌데도 그래요. 이렇게 남을 돕는 것 이타성이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이타성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어떤 일에 참여할 여지를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접근 방식을 바꾸게 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능력이 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창의적인 겁니다. 이타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지금은 손해를 보겠지만 언젠가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사소한 하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행복의 빈도가 높아지겠죠. 내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 못할 때 가볍게 훈수를 두고 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큰 게 아니지만 나의 행복의 빈도가 높아집니다. 세상은 경쟁하는 곳 정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오랜 역사를 연구해온 사람들은 저의 심리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당부합니다. 심리학자들아 우리가 태초 이래에 인간의 역사를 연구했는데 이 세상은 검투사가 승리한 세상이 아니야. 검투사는 강하지만 그 검투사도 나중에는 반드시 더 강한 다른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해 진짜 후손을 많이 남긴 끝까지 살아남은 최고의 강자들은 그 검투사에게 박수를 쳐준 원형 경기장의 힘없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어 보이지만 가장 많은 자손을 남긴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람들이야.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절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런데 우리 문명, 우리 인간 세계는 두 번째, 세 번째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었어. 바로 이타적인 사람이지. 여러 심리학 연구를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은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친절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높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해요.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은 행복해지고 그 행복해진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이타성과 행복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의 인간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경쟁자로 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작은 행복 하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혹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나의 작은 이타적인 행동이 복잡한 인간관계 문제를 풀어줄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